올해에 새롭게 남북지역 사역을 하면서 3년 만에 수요 기도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빌립보소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소 말씀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나눌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들려져서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셨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동선이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직전까지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목표로 세운 것은 이 주황색을 따라서 아시아까지 가는 여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지역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세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는데 지도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머물렀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루스드라에서 원래 좌측으로 아시아 쪽으로 진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일정에 좀 변화가 생겨서 자주색, 보라색으로 된 일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도 순탄치 않다가 결국 이 일정을 쭉 끝까지 가면 바다를 건너서 빌리뽀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건너가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잘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팀원들의 건강이 안 좋았는지 또 자연재해를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계획했던 것이 틀어져서 오늘 빌리뽀까지 가게 됩니다 그 말씀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한 번 더 보시면 중간에 다시 아시아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저 위쪽으로 그런데 이 길도 한 번 더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쫓겨가듯이 가는 곳이 서쪽으로 쭉 가게 돼서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연된 게 아니라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당시 그 일행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누가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았다 또 뒤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강하게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을 동행하고 있는 누가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드로아까지 아시아 대륙의 끝에 있는 항구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서 그냥 일정만 변경된 게 아니라 본문 앞에 내용들을 좀 보면 이 선교팀이 사실 여러 우유곡절이 많았습니다 거의 해체 직전까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보면 최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정말 갈라서서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갑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팀이었던 팀이 두 팀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 모두 각자의 길을 가면서 쉽지 않은 여정을 시작했는데 게다가 바울은 계속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 막혔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뒤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막힌 이유가 주님이 새 길을 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계속 길이 막힌 이유가 바울의 어떤 잘못이나 바울의 어떠한 실수나 아니면 이 팀에 어떠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바울의 여정이 계속 막혔다는 겁니다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붙어있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고 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활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재활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불평하고 좌절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기도문이 말하는 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길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이 기도문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바울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만납니다 특별히 나쁜 일 할 때 아니라 선한 일 할 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계획이 틀어지면 더더욱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계획이 막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새 길을 여셨기 때문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고집부리고 또 때로는 눌러앉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면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또 내가 원했던 길은 아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고 새 길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새 길로 인도하신다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그렇게 드로와 항구에 뭔가 이끌리듯이 도착을 했을 때 낯선 곳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팀원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또 바울도 얼마나 초조했을까 그렇게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당시 바울에게는 내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외적인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내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이고 이 외적인 갈등은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유대교 반역자라고 고발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결심한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당한 위기였고 갈등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들어가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에서 뒤에는 바다가 있고 더 도망갈 곳도 없고 그곳에서 첫날 밤을 묵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바울에게 초조하고 내몰리는 그 끝에 대반전의 밤을 맞이한 겁니다 이 본문에는 표면상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면 이 밤을 맞이한 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게 바로 누가의 고백이었고 또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성령이 가로막았다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면밀히 살피면서 결론을 그렇게 얻었던 겁니다 또 말씀해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앞에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지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다른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 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바울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해서 받게 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은 저 건너편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환상이었어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바울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10절에 보면 그 일행이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환상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것은 깊은 교제 중에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물었던 거예요 그거의 결과로써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길이라는 확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는 확신은 주님과 깊은 교제 중에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환상을 본 것 같지만 사실 바울과 그 일행은 계속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 이 길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사역을 부득이하게 언급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돌아보면 사실 이런 경험들을 종종 했었어요 2021년 코로나 시기 한 복판에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국내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 랜선 해외 선교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전도사님들 통해서 저에게 주신 사인이 국내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이 2021년을 겪어오셨으니까 국내 선교를 간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었어요 교회에도 큰 어떤 근심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전도사님들하고 또 상의하다가 결국은 국내 선교를 가자 코로나 한 복판이었지만 다 검사 받고 마스크 쓰고 가보자 그 당시 누가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팀을 받겠으며 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또 이거 혹시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간다는 얘기 해외 선교를 막는 물론이고 국내 선교를 간다는 얘기도 사실 들어보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결정하고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결국 4개 교회로 바닥까지 건너가면서 4개 교회로 34명의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해외 선교의 길도 열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목기팀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우리 지혜로 좋은 아이디어로 한 게 분명히 아니다 그때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나쁜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진행했는데 이 길이야 라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어요 망망대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참 막막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교지의 가운데로 들어가면 주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선한 길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문제 또 과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다를 건너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빌립보에 간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많은 군인들이, 퇴역 군인들이 주둔하던 도시였습니다 BC 42년경에 이 지역에서 필리피 전투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패권을 다퉜던 전투입니다 이 이후에 이곳에 많은 퇴역 군인들을 황제가 이주시켜서 발전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아마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가는 마음은 불안했지만 갔을 때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 빌립보에 보낸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뒤에 말씀해 보면 빌립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빌립보에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빌립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디라시에서 옷감장소를 하고 있던 누구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일꾼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처음에 가서 며칠 동안 유할 때는 왜 이곳을 보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든지 막론하고 유대인 성인 10명,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10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성문에서 가장 가까운 강가에서 안식일에 모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약속이고 전통이었어요 이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서 아마 성문 밖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강가로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 가운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과 또 많은 여인들과 만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보금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보금을 듣고 그날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이 바울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훗날 이곳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낯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심은 주님의 사랑이 닿아야 할 한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나를 이렇게 끌고 밀고 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을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금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다리던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없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삶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낯선 자리로 낯선 헌신의 자리로 낯선 선교의 자리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혹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닐까 혹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보금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낯선 길을 걸어간다면 어쩌면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바울이 빌리뽀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예비해 두신 동역과 사역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 붙들고 새로운 낯선 길로 주저암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빌리뽀에 이르니라 여러분의 삶이 어딘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다 도착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알 수isations 그쪽은 현iot에 닿게 되는거 영edel 다리 tent excuses